LG유플러스가 어제 CJ 헬로비전 인수를 공식적으로 확정함에 따라 유료방송 업계 2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. LG유플러스의 인수를 계기로 업계에 큰 돌풍이 불 전망입니다. 네. 이번 이 LG유플러스의 인수를 업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? 이번 인수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을 회사가 딱 두 곳 있습니다. 그렇죠. 경쟁사. 바로 LG와 LG의 경쟁사인 KT와 SKT인데요.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LG와 CJ의 점유율을 합치면 24%가 조금 넘습니다. KT는 30.86%로 이 두 기업을 합친 거에 한 6%가량 차이가 나는데요. 원래대로였으면 SKT가 13.97%로 KT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SKT 입장에서는 SKT 너희 한참 멀었어 이러면서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한 6% 정도의 차이가 나는 2위가 생겼기 때문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. 네. 그러면 이 SKT는 지금 3위로 밀려났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건가요? 물론 3위로 밀려나서도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사실 CJ 헬로비전을 원래 인수하려던 업체가 바로 SKT였습니다. 무려 3년 빨리 2016년부터 준비를 했던 건데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우려가 된다면서 인수를 막았어요. 그래서 SKT 입장에서는 아 짝사랑하던 상대를 보내는 심정이 이런 건가?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. 네. 그러면 지금 기분이 나쁜 이 두 경쟁사의 대응은 어떻습니까? 네. 아무래도 이제 우선 SKT의 박정호 사장은 최근 케이블TV 인수에 관심이 있다면서 M&A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바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는 딜라이브와 티브로드가 탐낼 만한 인수 대상인데요. 원래대로면 딜라이브는 KT가 인수할 거라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돌았습니다. 하지만 KT는 최근 딜라이브 인수에 대한 검토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한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33.3%를 넘길 수 없다는 위로방송 합산 규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. 네. 일단 KT와 SKT 두 경쟁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.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. 당분간은 LG유플러스가 기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 같은데 앞으로 유로방송 업계의 지각변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